너 혜윤이 발라냄새나? 저는... 성 좀 나죠? 아, 그래? 와, 미안 근데 나 진짜 없어 진짜요? 아니, 맞아봐, 진짜 나 진짜 없어 없네? 나 진짜 없어 어, 없네? 그래서 요즘 제일 눈에 들어오는 후배는 누구신가요? 엠밍스는 혜원이야, 진짜 얘만 보여 인정 어? 저만 아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사람 있어? 연예인 중에서요? 진짜 예뻐서 깜짝 놀란 정도? 음... 저는 소녀시대의 윤화 선배님 그렇지, 이쁘지? 하나 더 생각해봐, 요즘 요즘, 요즘 최근에 최근에? 지금 저는 이제 바이브의 안유진 선배님 저 외래, 다공수화 이집만만 종이이감 진당 저진토 운起 지지대자 하이슨게 이팡의 하이윤은 야, 런쯨지지지 매우 자척 좋았어? 어린이클럽 디제이 생각해보면 힐링인 것 같죠? 그런 거 봐봤어 왜냐면 거기 가면 발냄새가 안 나요 그 해외님 발냄새 나? 저는... 성 좀 나죠? 아, 저세? 와, 이현... 근데 나 진짜 없어 진짜요? 아니, 맞아봐, 진짜 나 진짜 없어 없네? 나 진짜 없어 어, 없네? 왜? 그 표정 왜? 근데 우리 가수 일해봤잖아요 냄새 날대 있어요? 찜질만에 났던 거 같은데? 비 냄새요? 나 비 맞아서 알바 해봤어 너 해봤어? 아, 우산 쓰겠는데 왜 우산 써줘요? 괜찮아요 나도 그대 애였어? 아, 하하! 하하, 하하! 와, 봤어요? 죄송해요 저 죄송합니다 우리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? 혜연이 저 때렸어요 죄송해요 에이스는 괜찮아 아, 이거 왜? 왜, 왜, 왜? 우와 내가 에이스가 고개를 잘못을 했으니까 때린 거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 반성하겠습니다 자, 두 명 다 일로 오시고 사장님 찍혔어 아, 누구한테? 제가 아, 하하하 두 명 다 일로 오시고